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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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부산에 주신 곳이 있다면 이제 이곳에 구매를 해주세요 지금 이곳은 Laguna pool view 4번 더 높이 오케이? 너무 고마워 왜 이렇게? 무슨 일은 안 되는 거야 그저 이렇게 너무 고마워 향이 좋다 향 좋다 응 아, 이거 좀 더 안 돼 보여? 아아 진짜 잘 보인다 그러네 경치가 엄청 좋아 좋아 너 먹자 응 먹자 피로가 싹 풀렸어 너무 잘 자 너무 피하려고 잘 산거야 거기 눕자마자 이제랬지 목도 아파 지금? 어제보다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비행기 안에서 밥 먹을 때가 짱 맛있어 맛있어? 왜 빠진다? 그래? 괜찮은데 진짜 여기는 수영장에 나오십니다 진짜 너무 예쁘다 그치? 기도하고 가는 곳이야 파다 보다 더 관심 있는 것 같은데 대박이다 저기 휴가 대박이야 안녕하십니까? 조금만 많이 마시고 나머지 물건은 4자리 옆에 다 드세요 아 그래요? 네 쿠코넛 사자 쿠코넛이랑 이거 문다이랑 문다이랑 쿠코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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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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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당기게 배포론인데 뭐가 올려져있어 음 음 음 쿠코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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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코넛이 엄청 강해 와 그거 당나는 아니야 아 고양이 뭐 그 밑에 또 보고 있는데 발라도 있어 대박 시티몰 보라카 와 대박 시티몰 보라카 마트가 몰이네 진짜 뭐야 뭐야 문화 수정이다 문화 수정이다 문화 센터 이런 건가 너무 웃겨 하나만 먹자 어 이거?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큐 맛있겠다 쥬가 쥬 생각보다 크림 크림해 별론데 그니까 그니까 Oft 너무 좋arette 집사 와 하늘 색깔이 있어 어떻게 이러내지 헛 아 에 에 여기가 식당인가봐 여기가 식당인가봐 완전 핫한데? 그니까 너무 웃기고 어디 갔어? 멀리도 갔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기대도 음식을 먹으러 온 음식 와 맛있어 보이네 맛있어요? 소고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김밥 이런 거 되게 붙여서 먹어봐 맛있어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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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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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지? 뭐 치킨 맛있게 드시고 나는 어떤 맛을 알게 될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진짜 색깔이 미쳤어 삼성 삼성 외장 있어 여기가 맛있어 보라카이 한번 찍고 갈까? 보라카이 바닷가 근처에는 머리를 묶고 와야 돼 안 가졌어? 머리끈 두 개나 가졌어 등 없어져요? 각질재건 저기서 각질재건 없어서 각질재건 아는데 젠도 괜찮은데? 젠? 뭐가 엄청 많다 근데 이런거 너무 좋아 이렇게 다시 하면 되겠다 짧은거랑 큰거랑 감정? 감정으로 할까? 아니면 흰색도 괜찮은거 흰색으로 할까? 이게 남자꺼네 이게 여자꺼 같다 이거? 어 이걸로 이렇게 두개 330? 330이면 8천원? 비싼거? 싼거 아니야? 하나에 거의 4천원꼴 어 이런 가방도 예쁘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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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다운 한 번 할까? 50페소 50페소 나 저걸로 입을래 저걸로 그래? 사진 찍어야 했는데 우리가 왜? 더워서 그러지 너무 더워 안 돼 안 돼 안 돼 와 대박 와 천국이야 전세차 오빠 우리 사진 찍자 와 감탄이 절로 나와 와 너무 예뻐 아 그러자 투육배 나 뭐하지? 흰색 화이트 아 웨이트 아 웨이트 똥란게 할 수 있겠다 아니야 똥란게 할 수 있겠다 응 한가? 오케이 15,000원이야 두개 어? 두개에 15,000원 두개에 15,000원? 비싸다 나 이걸로 해? 오 멋진데? 이걸로 아아 그러면 아아 말고 아이스라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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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아이스라테 어흨이 아이스라테 아이스라테 너가 안 돼? 네 괜찮은데 에어컨이 안 나와 아 그래 더워? 야외야 아 야외야 어 야외야 인기하고 바로 야외야 잘 보이긴 해 그 치밀 아 여기 좀 이따가 더위 시키고 더위 시험가 올라가는데 좋아 아이 거우 바닥은 상단이야 진짜 너무 잘 어울렸어 오래되도 되겠다 진짜 스파름도 되겠지? 색감중 색감중이 됐어 너무 예뻐 대박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 대박 너무 맛있겠다 자슴줄 돼있네? 너무 맛있겠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잘하시네 진짜 너무 맛있어 아까부터 주무줄 들어가면 쏙쏙할 것 같은데? 이걸로도 먹으면 되는데 맛있다 낙스타를 너무 맛있게 다 먹었어 맛이 많은 가리까지 그니까 그거까지 쉽지 않을까? 한삼삼 이게 필요하고 인정 날카로 근데 그 부분은 수화가 가면 어떨까? 내가 진짜 마음이 안 됐어 특별하게 한 번 보통으로 고고까지 가고 되게 맛있어 보이네 오빠 안 깎았으면 나 저거 못 먹었어 나는 내꺼 깎았으면 좋겠어 너무 맛있었어 덕분에 열심히 깎아 응 안 보일라? 손에 드셔줘 주먹 말고 응 이따 저녁 먹어야잖아 물놀이하면 금방 또 배고파해지잖아 여기는 가격대는 좀 있었지만 한 번쯤 와서 먹을만 합니다 킹크랩은 진짜 맛있게 먹었어 근데 크랩은 제 입맛에는 안 맞아가지고 거의 안 먹고 오빠가 먹고 꼬끅값씩 하는데 꼬끅값씩 맛있어 다행히 여기 다 보여줘 어? 뭐라며? 내가 밑에 얼른 아론 deste 흐흐흐흐 오! 이 바람이 안파! 고이! 흐흐흐 흐흐흐 오! 오! 와 완전 맛있어! 와! 살살해! ㅋㅋㅋㅋㅋㅋㅋ 오! 욕트다 욕트! 우우우우우우우우! 오! 휴대전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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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동파라오! 아! 나는 바라오 왜냐하면 제일 가르쳐야겠다 맛있겠다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여기 고양이들은 다리가 엄청 길다 과일 좀 사먹자 좋은가? 아까 과일 가게 하나 있었다면서 많을거야 원 망국 파펫 원 망국 초코 그래요? 560원 귀여워 귀여워 이거 찍자 완전 귀여운데? 땡큐 맛있어? 먹어볼래? 이거부터 먹어봐 이게 달아서 맛있지? 근데 시원하면 더 맛있겠다 이거 다 들고 다닌다 근데 어제 그 맛이랑 비슷해? 더 맛있어 이게 이게 좀 더 달아 아 이래서 이게 있구나 다 흘려서 다 흘려서 다 흘려서 다 흘려서 다 흘려서 다 흘려서 아아 함께 올까? 노 푸드 노 드윙 오늘 예쁘게 해놨네 아무도 안 좋은데 이랑 같이 고난 도대체 남성 도대체 다시 다녀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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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멋지다 엄청 멋지다 엄청 멋지다 엄청 멋지다 화가 다 죽었어 화가 다 죽었어 엄청 멋지다 꾸미는 음 잠시 후 움직임 가득 공기 강가구로 찍으니까 화나오네 완전 맛있다. 와, 대박. 완전 맛있어. 와, 대박. 감사합니다. 와, 맛있어 보게 잘 퍼졌다. 아, 대박. 우와, 이거 맛있어 보기엔 좋은거 같아요. 뭐? 견과류같은데 이때는 진짜 고구마신가? 응 먹었네 코코넛 됐어? 망고는 진짜 원없이 먹었다 아니 모래가 진짜 얇고 가득한 게 발차기라 했는데 연기처럼 이렇게 날라가서 우리 진짜 부드러워지긴 했다 맞아 그렇게 보면 돈을 내라 영양듬뿐 돈을 내려봐 아까 너 너무 뜨겁지 않았어? 어 너무 뜨거웠어 너무 뜨거웠어 너무 뜨거웠어 나 하면 발을 해도 되는데 발 철자셨다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발 들었잖아 나도 나도 물어 이렇게 이렇게 아니 대신에 너무 뜨거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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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겠다 오빠 잘 시켰네 와 고기가 대박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연맛이야 완전 생글생글하지? 다 먹었다? 아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아 이거 어떻게 다 먹어? 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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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리 비는 거 알고 못 먹고 가네 너무 웃겨 신비 딱 두 번 했잖아 완전 맞아 계산 안 하면 완전 두 번 해 집에다가 기념품으로 얹어내게 신혼여행 나빠 나무인거 삼태에서 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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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